뭐하냐? 그걸 아직까지 찾고 있어? 꼭 찾을 겁니다. 야 포기하고 그만 나와. 야 고미남. 야 안 찾아도 돼. 그만 나와. 그 반지. 여깄어. 그래 너 독하고 잘났다. 이제 그만 됐어. 찾았다. 제가 찾은 겁니다. 저를 믿지 않던 황태용 씨 마음속에 숨겨둔 거. 제가 찾은 겁니다. 그래. 네가 찾은 거야. 왜? 또 한 대 치게? 고맙습니다 황태경 씨. 정말 고맙습니다. 나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야.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. 그녀가